안녕하세요. 판례원 보험정기의 판검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2월 1일자 판례원구 행정 서류 보존 의무 위반과 제출 명령 위반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 주 4290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해서 외용기관이 승소를 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고를 했고 상고가 받아들여져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병원의 1일 마감표에는 진료비 수납내역 관련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수납내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병원은 현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일 마감표를 폐기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조사팀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2018년 8월 본 1일 마감표 3장을 제출하면서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조사팀이 더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다시 2017년 7월분 26장, 2017년 8월분 25장, 2018년 8월분 1부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 미제출 서류 부분에는 조사 대상 기간의 중간 시점이 생성 작성된 것에 해당하고 전산상 푸납 내역과 발견의 카드 점표상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호법상 서류 제출 명령 위반은 업무 정지 또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이 5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정입니다. 문제는 요양기관이 이 보존기관 의무를 위반해서 보존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보존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서류 제출 명령 위반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보존하지 않는 걸로는 100만원 과태료인데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 대상이 그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걸로 또 업무 정지 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보존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이 제출 명령을 예상하거나 회피할 의도로 서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출 명령 불이행으로 제재 체분 가능하다. 그러면 서류 보존 행위라는 것은 요양기관의 지배 영역 내이고 임의로 폐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관계 서류가 생성 작성됐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해서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했다면 요양기관이 제출 명령과 무관하게 관련 서류가 폐기됐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 명령과 무관하게 관련 서류가 폐기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제출 명령 불이행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원칙과 다른 부분이죠. 원심은 폐기가 제출 명령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서 결국은 보존노부 위반만 존재하고 제출 명령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처분청은 해당 서류가 생성 작성됐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고 요양기관이 그 서류가 제출 명령과 무관하게 폐기됐다는 것을 인증해야 되는데 그거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재 처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적인 증명 책임이 있고 일탈 남용의 특별한 사정은 피처분 당사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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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